둘, 셋, 둘, 셋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2021년 올해도 이렇게 민족의 대명적으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추석! 작년 추석에는 저희가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의 건강과 행복을 독보를 했었는데요. 네네. 올해도 각자 한번 소원을 얘기해 볼까요? 네네 좋죠. 자, 피 씨. 저 소원은요. 융기 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오옆! 이래서 가자. 제 소원은 이.. 진영의 소원이? 진영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아 잠깐만, 이러면, 이렇게 가면은 끝사람이 불안되 stressed. 제 소원은 전국의 소원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아 제 소원은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? 지금 한 태어날 때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딴즘이 형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 소원은 지민이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그럼 다 지민이인데. 제 소원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원하듯이 호비 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. 궁금하다 뭘까? 자 호비의 소원은 뭘까? 세계 평화야 뭐야? 설마 루프로 만들지 않을까? 제 소원은 뭐 아미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.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야? 그쵸? 좋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소원 잘 들어봤습니다. 이번에도 꼭 우리 모두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의 소원 모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. 무엇보다 소원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죠? 조금은 불편하고 힘내더라도 늘 저희와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 아미분들 꼭 건강 조심하기로 약속해요. 약속 약속! 한가위 하면 또 맛있는 명절 음식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아 행복나는 음식은 치킨! 치킨! 빨리 말하면 해! 저는 그냥 송편! 송편! 송편이랑 꿀떡! 꿀떡! 꿀떡이 맛있죠. 꿀떡이 진짜 맛있다. 네 추석만큼은 아미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다 함께 모이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. 그렇죠. 아쉽지만 가족 친척분들과 통화나 메신저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슬픈데요?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얘기 나눠왔는데요. 아미분들의 건강, 가족,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 삼박자가 고루가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다 같이 해피 추석을 외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들어볼까요? 해피 추석!